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주 사심역사 또 제가 주제를 준비를 해왔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사심역사를 제가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100주년 티셔츠, 100주년 셔츠를 입은 게 아니고 제가 좀 다른 셔츠를 입었어요.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에서 좀 약간 막판에 언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네, 역사를 바꾼 의사들, 네, 의사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시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이란 뭐, 네, 2020년 3월 17일, 18일. 그 시점이 기준이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주에 기획한 컨텐츠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좀 이틀 전에 생각을 해냈고, 이거를 PPT를 만드는데 이틀 걸렸어요. PPT 만드는데 이틀 걸렸고, 음, 좀 일단은 그, 일부? 일부 이 도입부 부분에서, 도입부가 좀 생각보다 길어요. 음, 도입부가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계속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좀 슬라이드를, 좀 한, 한쪽에다 두고, 되게 천천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이제, 역사를 바꾼 의사들 해가지고, 그, 제가 생각하는 좀, 이제, 이 역사,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의학계에서 보는 역사적인 인물들하고요.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보는, 좀 약간, 정말 뭔가 역사적인 의사, 의사들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의사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이요. 뭐, 이제, 야인시대에 출연했었던 강승원씨가, 이, 백병원 의사를 담당했었던, 네, 그분으로 나오셨죠. 이 당시는 이제 2003년이었고, 음, 지금은 이제 17년이 흐른 시점에서, 네, 그, 의사양반 역할을 했던, 그, 강승원씨, 네, 한번 소환을 해봤어요. 네,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했더니, 시명이, 아래쪽이 감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요.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시명은 고자가 됐죠. 음, 근데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시명은 고자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역사, 그, 역사 속의 고자들 스페셜도 제가 하긴 할 건데, 네, 거기에 시명은 안, 안 나올 거, 네, 넘어갈게요. 음, 자, 지금 이제 유의사항에서,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요, 역사를 바꾼, 의사양반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제, 주제 제목을, 의사들이라고 바꿨고요. 그, 주제 제목의 의사양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S본부에서 반영됐던 특정 드라마가 있죠. 네, 야인시대라고, 그, 야인시대의 배역 이름에서 인용한 것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인식과는, 네, 별개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표현들은, 뭐, 만일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제, 교육 컨텐츠가 노란 딱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란 딱지가 붙을 때가 있는데, 이 노란 딱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일부 표현을 좀 돌려서 말할 수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제가 특정 직업에 대한 비안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좀, 특정 종교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역사, 그런 역사적인 의사들과 관련해서, 좀, 특정 종교 출신의 의사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음, 사실, 좀, 제가, 인물은 몇 명 안 고르긴 했어요. 인물은 몇 명 안 고르긴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이 컨텐츠를 할 때, 이, 사심역사에서, 가끔은, 이렇게 직업탐구도 해보자. 음, 사심역사 직업탐구도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번 오늘 이 테마를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의사라는 직업이, 뭔지부터 일단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제가, 음, 장시간 PPT 작업을 해서, 좀 눈이 부신 관계로, 좀 조명을 살짝 낮추고, 낮추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봤자, 여기 뒤에 이제 크로마키 있어가지고, 영향은 없을 거긴 한데, 음, 자, 일단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일이죠. 음,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고요. 이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에서 면허를 인정을 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의 고치는, 뭐, 능력치가, 뭐, 좋다고 해도, 닥터, 라이센스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센스가, 그, 전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의사 자격이 있어도, 뭐,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할 수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의사인데, 미국에, 이민가서, 그, 의사를 개업을 하고 싶다, 하면요, 그, 미국에 가서, 이,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을, 다시 따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 가면, 아마, 그, 시험만 다시 치르면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한 건,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음, 제 사촌동생이,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긴 한데, 음, 근데, 이제, 걔가 나중에, 그, 의사 자격을, 딸 때쯤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음,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어찌테님, 혹시, 그럼 해당 국가의 면허금을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본방으로는 못 봤고요. 요즘, 그, 뭐냐, 이제, 방송사들이, 옛날 드라마들, 그, 장면들을 모아서 올려주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본 드라마들 중에서, 그, 부탁해요 캡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부탁해요 캡틴이라는 드라마에서, 중간에, 그, 비행 중에, 그, 비행 중에, 만삭의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이,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 의사가, 의사인 분을 찾아요. 어, 승객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 뭐냐, 비행기를 타면요. 예를 들자면, 그,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외국어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좀 몸 상태가 건강해 보이면요. 그, 좌석을, 그, 비상으로, 그 여는 문이 있거든요. 그, 근처로,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 비상시에, 그, 다른 국적의 승객들을, 대피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그 드라마 장면에서는, 이제, 수면한 데까지 하고, 자고 있었던, 어떤, 이제, 여의사가, 그, 뭐냐, 왜 이리 시끄러운지, 그, 물어보고, 저기요, 제가 소아과 의사인데요, 해가지고, 가서 이제, 출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참고로, 의사는요, 일단은, 면허가 있으면요, 그, 자기, 자기의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진료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진료의 그 성과 여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면허가 있으면, 다른 과목 진료도 가능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을 전공한 의사더라도, 만약에 비행기를 탔을 때, 뭐, 비행기에서, 다른 만사기 환자가, 그, 출산을,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 비행기에서 출산을 도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비행, 그, 의사가, 그, 네, 오랜만이죠. 그렇, 그렇다면, 그, 비행기에서, 그러면, 특히, 국제선 비행기면요, 그, 의사가, 그러면,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공에 있는, 그, 비행기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 아니냐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때는요. 그, 출발하는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고 나가잖아요. 면세점으로 나가잖아요. 출국수속을 하고 나서요. 도착하는 공항에서, 도착하는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기 전까지는, 치외법권이 허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때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 땅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의사가 미국 땅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그, 심폐소생술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뭐냐, 응급처치가 아닌, 그,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는, 이건 불법에 해당돼요. 그거는,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 시대별, 국가별로, 명칭과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의사를, 영어로는, 이, 박사를 뜻하기도 하는, 닥터라고, 부르죠. 응, 그리고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수의사하고, 직업군이 다 달라요. 응, 자격도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응,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 진료는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근데,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는요, 특정 과목 전문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의사라는 직업군이,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 지망 1위 직업군이에요. 이과계열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의학적 지원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서는요, 임원급, 연구원들 중에서도, 임원급이거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가 아닌 이상, 그, 이공계 분야, 기초과학 이공계 분야에서, 의사의 수익을, 앞지를 수 있는, 이공계 직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한테, 어디 가고 싶어, 어느 과 가고 싶어 하면, 어디 의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가형, 그리고 영어 영역,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까지, 1등급은 기본으로 따야 되고요. 그리고, 1등급을 따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영 좋지가 않았다,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의대를 가기가 힘들다. 아무리 못해도, 반에서 1, 2등 실력은 유지를 해야지, 어디 의대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약간 물어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취급되고, 그리고, 의대는요, 다른 과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의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의대도, 1등급이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다, 그,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 부속병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대학의 의대를 마치면, 뭐,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자기 학교 출신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 가끔 예외도 있지만, 그, 그, 특정, 특정 지역의 의대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그 지역에서 계속 먹고 살 사람들은, 보통 그 지역 대학을 가잖아요. 서울까지 안 오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그, 좀,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립대학들 중에서, 진짜 유명한 대학은 몇 군데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그, 원광대학교가, 익산에 있거든요. 근데, 익산,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는, 유명한 이유는, 재단이 원불교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조선대학교가, 광주에 있죠. 그래서 유명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가끔,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도, 꽤 유명한 학교도 있어요. 근데, 지방 사립대들도, 보통 한, 3등급은 나와야지 가죠. 3등급은 나와야지, 2등급, 3등급은 나와야지, 지방에 유명한 사립대 갈 수 있고, 지방에 유명 국립대도 한, 2등급은 나와야지 가고, 국립대들은 좀 쎄요. 국립대들은 등록금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의대는요, 그, 이제 대학의 그 재단이, 보통 병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어디든 다 쎄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원광대학교, 인재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좀 사실, 지방에 있는, 그, 사립대학교인데도, 굉장히, 그, 커트라인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의대가 있는 학교라서 그래요. 당국대학교도, 의대가 있어요. 참고로 당국대학교는, 지금 이제, 그, 죽전하고, 천안, 이렇게, 이원화 캠퍼스잖아요. 그, 본교, 분교 형식이 아닌, 이원화 캠퍼스예요. 당국대학교는. 그래서,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이, 모두 천안에 있어요. 참고로, 이게, 이건 TMI이긴 한데, 제가 당국대 출신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국대학교 병원이, 그, 충남지역에서, 최초의 대학병원이에요. 음, 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당국대학교는, 어쨌든, 사립, 사년제 종합대학, 사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도, 광복 이후 개교한 학교들 중에서는 최초거든. 1947년. 음, 뭐, 그렇다고 해요. 뭔가 좀 최초의 기록이 많아. 그, 이원화 캠퍼스도, 국내 최초예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의사가 이 극한 직업인 이유. 음, 자, 인체는, 이제, 중세시대까지는, 각종 형의사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의학은, 형의사각을 다루는 직업에서 풀이가 시작되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사실, 의사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인체 해석이 있어서, 별로 구분이 안 됐었어. 예외에는 외과, 음, 진짜 상처를 치료하는 외과만, 보통 내과 과목은, 좀, 주술적인 치료, 이런 게 좀, 많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진짜 뭔가 혁신이 많았던 게, 이 시대 이후로, 진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각종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 이제, MBC에서 방영을 했었던,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역대,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 드라마, 역사 드라마 중에,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그, 드라마, 그, 60몇 퍼센트였죠. 야인시대가 50몇 퍼센트였는데, 음, 어쨌든,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인체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허준 역할을 했던 정광열 씨가, 이제, 그, 유희태 역할을 했던, 그, 이순재 씨, 이순재 씨가, 거기서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그, 스승인 유희태의 시신을 해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유희태는요, 이, 이전에, 소설에서 각색해낸 인물이에요. 물론, 허준이 의학에 배우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스승은 있었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뭐, 허준이 실제로, 해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학 기준으로, 현대의학 기준으로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각종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참고로, 그, 인체에 관한 연구는요, 그,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그 사람도 관련이 있어요. 음,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사가 극한 직업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그, 시각적으로 잔인한 요소에,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공포 영화로는, 이제, 그 영화 곤지암이 있거든요. 참고로, 그 영화 곤지암은 제가, 뭐, 이제, 한나님하고, 한나님 팬분들하고, 그, 이제, 그런 몇몇 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 곤지야별은 영화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하,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들의 관점에서 곤지암을 봤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봤는데, 진짜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서로 손잡고 난리 났어요.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그, 어쨌든, 좀, 그래서, 의대생들 중에서 아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좀 뭔가 공포 영화를 좀, 가끔씩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소 잔인한 거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어야지, 직업에 종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외상외과의 경우, 외상외과의 경우는요, 이제, 외상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정형외과라든지. 특히, 응급실에 근무할 경우는요, 보통, 외래진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그, 외래진료로 오겠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그, 앰뷸런스 타고 실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굉장히 좀, 못 볼 꼴을 보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복무했던 대대에서요, 좀, 좀 몇 가지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건 좀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대대 의무병들이 의무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무병들한테 물어보면요, 되게, 좀, 생각하기 싫어하더라고. 아, 물론, 고참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후임병한테 물어봤어요. 음, 왜냐면 내가 이제, 상병 짬 먹고 나서부터는, 의무병들이 다 후임이어가지고, 음, 그럴 수가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랬고, 음, 그렇다보니까, 좀, 의대 실습 과정부터가, 좀, 환자들도 많이 접하고, 수술실 실습도 봐요. 근데 이제, 의대생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 출산 과정에서도 솔직히 실습생들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뒤에서 봐요. 음, 뒤에서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모나, 산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 제왕적이면 모르겠지만, 그, 자연분만 과정에서는, 좀, 그, 이제, 음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음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 진짜 그,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나, 그, 간호사들한테도, 되게, 그, 좀, 자신의 그런, 그, 신체를 보이는 게, 되게, 수치스러울 텐데, 하물며, 실습생들이 보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동의는 받아요. 대학병원에서는. 음, 대학병원에서는 동의를 받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대학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다른 단위의 좀, 병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 출산율이 좀 내려가면서, 산부인과들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봐요. 참고로 이제, 그런 여성 과목들을 전문 담당으로 하는, 이런 곳들, 저기 이제, 그, 동국대학교 옆에 이제, 그, 제1병원 있죠. 뭐, 그런 데가 또 이제, 그, 여성의학 전문? 아니면, 저기, 그, 그, 차병원, 그, 차의과학대학교, 그, 부속병원 있죠. 저기, 뭐냐, 언주역. 언주역 맞지? 응. 그, 신누령 다음요? 응. 그, 언주역쯤 가면? 응. 어쨌든 거기도, 거기도 아마 여성의학 전문? 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여러분들, 이제, 뭐냐, 생물학자로, 그, 식물학자. 식물학자 맞나? 어쨌든, 이제 그, 자연과학 쪽으로 전공을 바꾼, 이, 찰스 로버트 다윈. 찰스 로버트 다윈이, 다윈이 원래는 의대를 갔어요. 그, 만약 그, 여러분들 그 종의기원, 그 진화론, 그, 했던 그 다윈 맞아요? 이 사람이, 그, 원래는 의대에 갔었어요. 원래 의대에 가는 이유가, 가업이었어요. 응. 할아버지도 의사였고, 아빠도 의사였고, 형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윈, 그, 찰스도, 그, 찰, 찰스도, 이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처음에 의대를 갔다가, 그,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그, 하다가, 이제, 뭐냐, 아무래도, 그, 수술실에, 그, 이제, 실습과정에서, 이제, 수술과정을 지켜보려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 찰스다윈이, 그, 의대생일 때는, 그때는, 의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그, 마취제가 쓰이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마취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수술과정 자체가, 그, 본래 진료과목하고, 마취과하고, 협진 시스템이에요. 그,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무릎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척추마취를 했거든요. 어쨌든 척추마취를 했기 때문에, 되게 의식이 살아, 의식이 눈이 떠져 있는 채로, 그, 수술실 소리 다 들리고, 그, 아래쪽에 감각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속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솔직히 좀, 공포스럽더라고. 근데 하물며, 자기 몸에 칼이 들어가는데, 칼이 들어가고, 살을 쬐는데, 누가 안 아프겠어요. 무섭지. 그거를 보고, 너무, 그, 좀, PTSD? 어,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다윈이, 그 이후로, 이제,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그, 신학을 배우다가, 음, 신학을 배우다가, 지금의, 그, 박물학자로, 진료를 바꾸게 되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은, 직업병으로, PTSD를, 달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일단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본인의 치료,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자신이, 그,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해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이제, 사망 판정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서 사망 판정을 나올 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좀, 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그런, 이런 경우에, 그, 질환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들도 다 이해는 해요. 어, 이미 그 상황이 됐구나, 하면서, 이제, 체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신혜철 씨 같은 경우가, 신혜철 씨 같은 경우가, 의료사고로, 그, 세상을 떠났잖아요. 신혜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사고,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네, 더 이상의 자세한 과정을 생략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진짜로,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죽었고, 그러면, 대개 후유증이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의 병동,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좀, 정말 사망 판정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요, 좀, 되게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내가 이제, 그, 친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할머니, 그, 뭐냐, 안부인사차 갔었을 때, 그때가, 이제 명절 때 한 번 갔잖아. 그때 명절 때 한 번 갔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 그, 그 같은 날, 그, 같, 그, 내가 그 친할머니, 그 안부인사 갔던 날, 같은 병동에서, 그, 그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나가는 장면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봤는데, 진짜 막, 유족들,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근데 거기서는, 막,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보통 그런,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분들의 경우는, 케이스가 되게, 좀, 되게 차분하게, 그,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도, 친할머니 보낼 때는, 솔직히, 이제, 우리, 그, 직계의 사람들 중에서는, 막, 정말 막, 오열하고 울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들, 몇 년 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음, 마음의 준비를,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 되게, 차분하게, 그, 친할머니 보내드렸는데, 막, 이제, 관, 그, 입관할 때 막, 할머니 잘가 막 이러면서, 음,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땐 좀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그, 달고 살던 지병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로 간 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경우는, 다들 충격이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낮에 가셔가지고, 그, 대낮에 가셔가지고, 다들, 그,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그,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그,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3일장은 치렀는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좀, 정말 그날 다들 저녁에, 그, 뭐냐, 그, 이제, 외갓집이 구례예요. 그, 전라논도 구례군. 그 구례읍에 있는, 그 병원 장례식장까지, 진짜 달렸어요. 그날은. 응. 그날 진짜 달려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한 자정쯤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진짜 펑펑 울었어. 진짜 다들 갑작스럽게 가니까, 엄마가 펑펑 울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나랑 동갑인 외사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 완전 오열하고, 음,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랬고, 이제, 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그 이후에 좀 되게, 뭐냐, 좀, 뭐라 해야 되니, 어, 다들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음, 어쨌든 그래요. 음, 뭐냐, 그, 어쨌든 외할머니는 되게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빈소에 도착했을 때가, 다음날,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날 하루가 빡셌어요. 어, 왜냐면, 갑자기 이제 저녁에 빈소 차리면, 다들 그날은 못 오지. 그날은 보통, 읍에 있던 사람들 정도가 오고, 다들 이제 그 다음날 왔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손님 받을 때, 진짜 그날 빡셌어요. 그날 빡셌고, 그, 하여간,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밤새서 막, 빈소 지키고, 그럴 것까지는 없었고, 다들 그, 빈소 앞에서 잤지. 하여간 그랬고, 어,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음, 그래서 진짜, 그, 정말, 그, 이런, 좀, 호흡기내과, 호흡기내과라든지, 뭐,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일 거예요. 그, 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 관련이, 순환기내과,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진짜 약간, 내과 과목이거나, 응, 내과 과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외과, 아니면, 응급실, 보통, 이런, 과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좀, 좀 위험한 과목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의사 면허를 받으면요, 일단, 자신의 세부, 세부 전공이 아니라도, 다른과 항목의 진료를 할 수는 있어요. 응,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일반이들, 그, 일반이들은, 그, 동네병원 개원은 할 수 있어요. 일반이들은, 보통 동네병원 개원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그, 그런, 유명세, 이런 거, 자기의 능력치, 이런 거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동네병원에도, 그, 학회 일정 이런 것도 가야 되고, 응,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죠.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의 인턴 과정은 수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돼요. 전공이. 그, 이제, 레지던트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요. 그, 레지던트들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병원을 가요. 큰 병원을 가면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담당 외래 진료를 보는, 그, 선생님은, 전문의에요. 큰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담당 전문의가, 그, 순회 진료를 해요. 병원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그, 그 담당 전문의의 순회 진료 이외의 시간대에는, 보통, 레지던트들이 보조를 해요. 다른 시간대에는. 내가 입원했을 때, 그거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그때, 내가 레지던트 의사들,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레지던트 의사들, 막 몇 명씩, 막, 만나고, 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특정 과목에. 그래서, 특정 과목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그, 그 이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해서, 추가 수련을 하게 되면, 전임의가 될 수 있어요. 보통, 그,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의사들이 보통, 군복무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의, 의학과 관련된 군복무는, 어떤, 그, 역할, 그, 병과 및 보직, 이런 게 있냐면요. 일단은, 의무병 보직이 있어요. 의무병, 군사특기 번호로는, 4111 변제거든요. 군사특기 4111이 의무병이고, 그, 4114가, 약재병. 음, 보통, 대대 단위의 의무실에는요, 4111 의무병 보직 1명, 4114 약재병 보직이 1명, 이렇게 들어와요. 보통은, 그렇고요. 그, 그래서, 이제, 의무병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근데, 내가 있던 데다가 그랬어요. 4111 한 명, 4114 한 명. 그리고, 이제, 의무보사관 군사특기가, 411, 4111 세자리예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취득, 그, 취득하기 전에, 보통 입대를 하는 병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군의관보다는,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보다는,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게, 군복무가 짧거든. 육군 요즘 1년 몇 개월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일단은, 그, 제 후임병 중에서, 약사 자격까지 딴 다음에, 군대를 온 친구도 있었어요. 나보다 형이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왔다 보니까, 나보다 한 살 형이 오더라고. 약사 면허증을 갖고 왔었어. 그래서, 이, 그래서 군사특기가, 바로 약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약재가 됐고, 그, 그래서 약재병 분류가 되고, 그, 의무병 중에, 누구누구가 있었냐면요. 내 의무병 중에서, 이제 선임병, 선임병이, 그, 대학을, 그, 이제, 그 사람이, 걔가 이제 부산 출신이었거든? 응. 전역 이후로 만난 적 없는데, 응. 어쨌든, 걔가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그, 그 부산 출신인데, 그, 그래서 이제 대학을 부산에서 다니다가, 군대로 온 거야. 근데 걔가 전공이, 안경 쪽이었어. 전공이 안경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군사특기가, 의무병이 된 거야. 응. 실제로, 그, 군대에서요. 방독면 안경 막, 이런 거, 관련 그, 업무도 의무병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아무래도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테란의 그, 유닛, 수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의무병들을, 메딕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의무병의 영어는, 메딕이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메딕이라는 명사가, 그, 유명을 해지니까, 응. 그렇게 됐고, 응. 그래서, 꼭 의대를 안 가더라도요, 약간, 그, 의학, 아니면 보건, 아니면 이제, 생활, 약간 생활의학, 응. 가정의학, 뭐 이런 거, 관련 전공자들, 그러니까 안경 쪽 전공을 하거나, 안과잖아, 안경 쪽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치위생과, 뭐 이런 거, 각종 보건 계열, 뭐 이런 거 관련을 전공을 한, 남자들도 보통, 의무병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간호대를 다니고 하지만, 그,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간호장교 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군병원에서, 내가 진짜, 남자 간호장교 한, 진짜 본 적 있어요. 거의 맨날 봤어.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어. 정형외과 병동 담당에.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고, 이, 되게 신기했어요.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다. 딱 해. 그렇고, 이, 그 다음에, 그, 뭐냐, 어쨌든, 되게 신기했고요. 그, 군병원 가면요, 군병원에 가면, 보통, 그, 뭐냐, 본부 근무대가 있고, 후송중대가 있어요. 본부 근무대하고, 후송중대가 있는데, 그,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병들이죠. 그래서, 군병원에, 군병원 운영하는 기간병들, 당연히, 각종 여러 보직들 많아요. 경계근무하는 보직들도 있고, 뭐, 취사병들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 행정병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보통, 이, 아무래도 군병원에서는, 의무병 보직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군병원의 의무병들은요, 그, 삼교대예요. 그, 군병원의 간호장교들도 삼교대거든요. 간호장교대 삼교대고, 의무병도 삼교대예요. 아무래도, 응, 의무병도 삼교대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주, 보통 주간 근무를 하면, 그, 한, 아침 8시, 일과 시작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한, 그,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한 5시까지, 5시까지 일과보고 퇴근하는 의무병들이 주간병이고, 그, 주간, 주간 그 일과고, 이제, 전반야하고 후반야가 있어요. 이제, 군대 용어로. 전반야는, 이제, 전반야가, 보통, 이, 전반야가, 한, 오후 4시, 5시, 한, 오후 5시 아마 투입일 거야. 오후 5시에 투입해서, 그, 이제, 야간이죠. 한, 자정, 한, 자정 1시, 한, 그때쯤에 교대해요. 음, 한, 자정 전으로 교대를 해요. 그, 그 사람들이 전반야하고, 보통, 병원 용어로는, 이제, 뭐냐, 주간, 뭐, 미드, 나이트, 이런 근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트 근무가 후반야고, 나이트 근무들은 진짜 심야 시간에 투입돼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예요. 음, 후반야는 다음날 아침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전반야, 그, 의무병들은 전반야를 근무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병사들, 군대에서는, 그, 경계근무 이런 거 의무가 있거든요. 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근무가 없더라도 근무 비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분류가 되고, 그래서, 전반야를 투입이 되면 그날, 이제, 전반야에 투입이 되면, 그거죠. 그, 뭐냐, 밤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대신에, 오전에 일과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은 낮에 일과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뭐, 개인 정비를 할 시간이 있겠죠.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를 할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야 투입을 하게 되면요. 그, 후반야에 투입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근무 취침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잘 시간을 줘요. 한 두시인가, 세시인가, 그때까지. 음, 어쨌든 뭐, 그렇게, 의무병들, 군병원 의무병들은, 3교대 근무를 해요. 4교대인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대학병원은 4교대인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군병원 기준은 3교대.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의무부사관, 각종 뭐, 관련 분야 전공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 군의관들은 보통, 수련의 과정까지 하고, 장교로 입대를 해요. 보통 수련의 과정까지 하고, 장교로 가는 게, 그, 군의관들은 3년 복무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의사 경력 3년을 인정을 해줘요. 군의관들은. 3년 복무예요. 단기 복무가 3년이고요. 진짜 군의관대 중에서, 한, 한, 진짜 1% 정도가, 장기 복무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되는 방법. 당연히 의사 자격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 의대를 가면요. 의대를 가면요. 진짜, 의대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안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빡세게 다, 그, 수련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병사하고 부사관들은요. 똑같이 훈련소로 입대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사관 후보생들은요. 그, 만약에, 그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다. 부사관은 총 네 가지가 있는 게, 이, 아예 입대부터 부사관으로 신청해서 합격해서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입대부터 부사관 할 경우에도, 육군훈련소에서 똑같이, 병사들과 똑같이 오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요. 이거는 군인화 과정이라고 해요. 군인화 과정에 기초군사훈련 똑같이 받아요. 병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오주, 육군훈련소에서 오주훈련이 끝나면요. 부사관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이 돼요. 장정훈련병, 그 부사관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돼서, 바로, 아마 저기 전주에 있을 거예요. 전주에 있는, 육군부사관학교는 보통 전주에 있어요. 그, 전주에 가서, 이제 부사관, 신분화 과정을 거쳐요. 그, 여러분들 그 진짜 사나이의 부사관학교 나온 적 있잖아요. 경예구 엄청 길죠? 충성정통회와 따른다. 그 부사관학교 맞고요. 그래서, 그 부사관 후보생끼리는 상호존대예요. 왜냐하면, 그 부사관 후보생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 게, 그,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육군훈련소 5주 마치고 바로 부사관 학교로 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 병사로 복무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병사로 복무하다가 부사관을 하려면요. 최소 1병으로 진급을 하고 나야지 부사관 지원 자격이 생겨요. 그, 최소 1병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진짜로 내 후임 중에서, 1병으로 진급하자마자, 그 해 첫 번째 부사관 모집에 지원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관 학교 입소 시기가, 내 전역 한 달 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후임이었던 애한테, 내가 충성, 누구 하사님 하고, 경계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니, 내부대로 왔거든. 걔가, 내가 전역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말년, 그, 말년 휴가 가기 전에, 걔가 이제 부사관 학교를 입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심심해서, 내가 소대장 싸이월드에 몰래 들어갔었다? 댓글을 안 남기고, 근데, 걔가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나서, 그 대대로 그대로 바로 전입을 온 거야. 근데, 보통 자기의 출신 부대로 전입을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왜냐면, 병과가, 보병이 아니고 군수였거든. 탄약병과였기 때문에, 그냥 탄약대대로 간 거예요. 그, 탄약병과 291, 탄약 부사관들은 291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탄약으로 간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와, 글로 갔구나.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 장교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군사훈련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뭐냐, 보통 장교들이 제일 많이 가든 케이스가, 사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는요, 사관 후보생이 4년이에요. 대학하고 똑같아요. 특자대학이기 때문에. 똑같고, 똑같고,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4년, 그런 것처럼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가 있어요. 괴산에 있어요. 괴산이면 솔직히, 충청북도에서, 되게 오지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문경세대 건너는 그 길목이에요. 문경세대 길목이에요. 괴산이면. 참고로, 그, 국군 체육부대가 문경에 있죠. 음, 어쨌든, 오지에 있어요. 이, 육군 학생 군사학교로 가가지고, 그, 5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군 의무학교로 가요. 옛날에는 국군 군의학교였대요. 지금은 국군 의무학교로 가서, 신분화 과정을 가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 후보생들은, 신분화 과정으로 가고요. 이, 보통 우리 병사들 중에서, 의무병으로 갈 때는, 육군훈련소에서, 국군 의무학교로 가요. 육군훈련소를 마친 다음에. 그래서, 3주 신분화를 해요. 응. 신분화 과정을 마친 다음에, 자대로 가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아무래도, 훈련 기수가 같아도요, 임관할 때 계급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 근데 부사관 같은 경우도, 음, 부사관 같은 경우도, 되게 케이스가 많아요. 그, 아이의 부사관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일병을 맞지, 일병으로 진급한 다음에, 부사관 학교에, 그,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역했다가, 그, 병사로 전역했다가, 부사관을, 직업으로 하고 싶어서, 재입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사관으로 전역했다가, 그니까, 부사관이나, 장교로 전역했다가, 다시 재입대한 부사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사관으로 전역했다가, 재입대하면, 다시 하사가 되고요. 그, 그리고, 장교로 전역했다가, 다시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면, 중사로 인관하게 돼요. 음, 어쨌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 그때, 그, 내가 한, 병장 될 때쯤에, 재입대한 부사관들 몇 명 봤어요. 그리고, 보통 장교로 임관할 때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교로 임관하면요. 그, 보통, 보통 장교로 임관하면, 소위 임관인데요. 그, 병사나 부사관 출신의 간부사관이 있어요. 그, 병사 부사관 출신의 간부사관이 있는데, 간부사관의 경우 병사들은요. 상병 이상이 지원할 수 있어요. 상병 이상, 그러니까, 군대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 복무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간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면, 임관할 때의 계급이 중위예요. 중위를 임관하고, 그, 군종 장교들이, 보통 임관할 때 중위를 임관해요. 군종 장교들이 중위를 임관하는 게, 보통, 그, 뭐냐, 각종, 그, 종교계에서, 그런 성직자, 선교자, 이런, 그, 자격을 따는데, 보통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제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짬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들은, 목사나 스님들은, 제가 알기로 중위를 임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부님들은 보통 대위인관이에요. 신부님들은 보통 대위인관이고, 그,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군의관들은요, 그, 임관 시점에서, 의사경력 3년 미만이면 중위인관이고요. 의사경력 3년이 넘어가면 대위가 돼요. 보통 의사경력 3년 이상이면, 음, 보통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의 과정을, 전문의 자격으로 군대를 오게 되면요, 군병원으로 가요. 군병원의 특정 과목 진료를 봐요. 그런데, 보통, 그, 짬이 3년 미만이라서 중위로 임관하게 되면, 그냥 저기, 대대 야전부대로 가요. 대대 야전부대로 가거나, 아니면, 좀, 연대급, 의무 중대, 이런 데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위로 임관한다고 했잖아요. 3년 차 이상이면요. 그래서, 중위 임관을 하면요, 얄짤없이 대대군의관이에요. 대대군의관이 편제가 중위예요. 그, 보통 대대에서 참모들이 편제가, 중위 아니면 대위예요. 보통 이제, 좀, 그, 정작과장이 편제가 대위예요. 그쪽이 좀 짬이 세요. 정작과장 편제가 대위고, 그, 뭐냐, 그, 우리 탄약대대의 이런 경우에는요, 지원통제과장 편제가, 원래는 편제가, 소령내지 대위 편제예요. 그, 소령내지 대위 편제였는데, 이제, 우리 대대는 되게 특이하게, 편제를, 뭐냐, 대위 진까지 된 장교를 넣더라고. 대위 진을 지원통제과장에 넣더라고. 물론, 결국, 그 사람, 그 지원통제과장 있는 동안에, 대위로 진급을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대위 진급하고, 그냥 다른 부대 안 가고, 그 부대에서 중대장까지 했어요. 나 말년 때, 나 이제 말년, 말년유가 가기 직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그, 이제, 그 대대 내 중대장으로 보직을 옮기더라고요. 중대장이 됐고, 보통 원래 대위 진급하고, 첫 번째, 처음 맡기는 보직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한 번 시키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군의관이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요. 전문이면 군병원으로 가지면요. 전문의가 아닌 군의관들은요. 야전 부대로 가는데, 연대급으로 가요. 연대급 부대로 가요. 왜냐면, 대위로 임관을 해버리면, 몇 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대대에 있기에는 좀 그렇지. 대대는 군의관 편재가 중위인데.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그래서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고요. 그, 연대에서는, 보통 이, 의무실이 아니고, 의무중대예요. 연대에서는 의무중대예요. 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의무실장이 중위 편재고, 그 다음에, 그, 의무중대장이 대위 편재기 돼요. 중대장은 대위이니까. 중대장이 대위 편재기 때문에, 보통, 그, 대위임관한 군인관들은, 이제 의무중대로 가죠. 그, 제가 이제, 그, 군수지원사령부에 있었는데, 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사령관은, 준장이에요. 군수지원사령관은 준장인데, 보통 원래 연대장 편재는 대령이거든요. 음, 보통 대령들이 연대장을 하는데, 그, 뭐냐, 군수지원사령부에, 의무중대가 있지 않아요. 군수지원사령부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본부근무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중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중대가 있었어. 근데, 그 통신중대는, 그, 본부근무대 산하가 아니었고요. 그 본부근무대 안에, 아마 내가 알기로 버스중대가 있었을 거야. 음, 어쨌든,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부근무대, 본부근무대는요, 근무중대가 아니고 대잖아요. 그, 중대, 중대의 상급부는, 중대가 대대인데, 보통, 그, 부대 단위로, 대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 대대는 아니에요. 보통, 야전으로 가면 대대고요. 보통 이제, 사령부의, 기관병들을 통솔하는 부대가, 대예요. 음,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대를 지휘하는 대장은, 소령 편제예요. 그래서, 다른 대 같은 경우는, 다 중대장 대위를 시키는데, 그, 뭐냐, 그런 대는 대를 시키는데, 본부대장은 소령이에요. 본부중대가 아니거든. 연대에 가면 본부중대가 있는데, 대대나 연대는 본부중대인데, 보통 이제, 사령부, 사단, 군단, 이런 데는 본부중대가 아니고, 본부대예요. 사단, 군단, 이런 데는 다 본부대예요. 그래서 본부대장은 소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단급 가면요, 본부대가 있고, 의무대가 있어요. 그, 본부가면, 그, 사단본부가면 의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무대, 군단의무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의무대장이 소령군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소령으로 의무대장인 경우, 어쨌든,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케이스를. 좀, 이게 케이스가 좀 길어요. 자, 그리고, 일반 병과를 임가하는 소위가, 병과를 군의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그, 국군의무학교 가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중위로 진급시켜줘요. 예,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요, 이, 뭐냐,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오거나, 아니면, 인턴을 수료하고, 군대리 입대를 하면, 중위 1호봉으로 임관을 해요. 음, 1호봉, 그, 1년차예요. 장교 1년차로 중위 임관을 해가지고, 전역할 때 대위로 전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레지던트까지 하고 입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 경력 3년차에서 5년차가 입대를 하게 되면, 그, 대위로 임관시켜요. 그래서, 보통, 장교 3호봉으로 임관시켜서, 대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해요. 보통, 이런 레지던트까지 하고 온 군의관들이 보통,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요.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경력 7년 이상 하고 온, 그, 의사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전문의 석사 이상은 따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임이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장교 5호봉을 임관시켜줘요. 대위로 임관시켜줘가지고, 단기 근무로 전역을 할 경우는, 소령으로 전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령으로 전역을 하기 때문에, 가끔, 사단 의무대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경력 9년까지 하고 입대하면, 바로 소령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병력 연기가 가능한 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그, 보통, 중의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군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전문의, 그, 레지던트까지 하고 오면요. 보통 대위 3호봉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그, 저기, 뭐냐, 군병원 전문의로 가요. 군병원 전문의로 가가지고, 그,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소령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그, 우리나라 그, 병력 연기가 가능한 기간이 있고, 보통 우리가 그, 의대를 정말 고3 때 제수를 안하고 의대로 바로 와가지고 휴학 없이, 진짜 막, 그런 경력을 쫙쭉쭉쭉 쌓고 입대를 하면 가능하긴 해요. 보통, 뭐, 생일, 빠른,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빠른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2군의관들이, 저녁 3개월 전에, 대위를 달아주기는 하는데, 요즘 진급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대대 같은 경우는, 보통, 말령 군의관들이, 말령 군의관들이, 1년 채우려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대들은. 진짜 말령 군의관들이, 그, 1년 채우려고 왔다가, 그, 그냥 1년 채우고 전역하더라고요. 보통, 군의관들이, 4월 말, 5월 초, 그때 전역해요. 그렇고, 이제, 그, 보통, 군의관, 군의관, 장교 출신 예비역들은요, 그,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요, 전역 당시, 계급의, 계급 정륜까지는, 동원 운영 편성이에요. 민방위 편성이, 되게 늦어요. 응. 장교 출신들은. 그래서, 그, 뭐냐, 우리 병사 출신 예비역들은요, 그, 예비역 4년 차까지는, 동원 훈련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역 예비군 훈련, 그, 하루 단위로 몇 번 나눠서 가는 걸로, 나눠 편성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실, 군대를 빨리 갔다 오고, 최대한, 그, 복학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끌면, 학교 예비군으로, 시간을 다 끌 수 있어요. 학교 예비군으로. 학교 예비군은, 하루면 되거든. 응. 나는 학교 예비군은, 한 번밖에 못 갔거든. 그렇고요. 근데, 간부로 전역하면요, 그, 뭐냐, 간부로 전역하면, 그게 돼요. 그, 간부로 전역하면, 그, 전역할 때까지, 어, 전역, 그, 뭐냐, 간부로 전역하면요, 그냥 얄전없이 계속 동원을 한 번인가요. 그리고요, 그, 중위로 전역하면, 연금이 나오는데요. 소령으로 전역하면, 연금이 없어요. 연금이 나오려면, 중령부터 나와요. 그, 장교들은. 장교는, 중령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부사관들 중에서, 장기복무, 부사관들은 보통, 사고로 잘리지 않는 한, 그, 장기복무 통과하게 되면, 앵간하면 원사까지 가거든요. 앵간하면 원사까지 가요. 어, 그래서, 음, 그래서, 그, 부사관들은 보통, 원사까지 가서 전역하면, 연금 나와요. 원사까지 가면 연금 나와요. 보통, 원사가 될 때의 짬이, 보통 중령되는 짬하고 비슷하거든요. 음, 하여간, 뭐 그래요. 음, 거의 한, 그, 6급 공무원? 아니다, 5급이다. 거의. 거의 5급일 거예요, 원사가. 내가 알기로. 음, 아닌가?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사관이 있어요. 준사관은 상사부터 지원할 수 있고요. 보통 준희들은 전문직이에요. 특정 분야 전문직이라서, 준희들은 연금 그냥 나올 거야. 음, 준희들은 짬대로를 해주거든. 음, 그렇고, 그, 근데, 소령들은요. 그러니까, 예비역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령으로 전역할 경우, 전역 후 6년 뒤, 예비역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예비역 중령이 될 수는 있어요. 음,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중령이라면. 그러니까, 소령으로 전역하면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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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고,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복무했던, 육군 기준으로, 대대 의무실장이 중위 편제고, 연대 의무중대장이나, 군병원 전문의가 대위 편제, 상급분대 의무 근무대장, 아니면, 군병원 과장이, 이 소령 편제예요. 그, 군병원 부장은 중령 편제예요. 음, 군병원 부장이 중령 편제고, 보통, 군병원에서 중령까지, 군병원에서, 장기 복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군병원장은 대령 편제예요. 음, 군병원은 연대급이에요. 군병원은, 그, 연대급이라서, 이제, 편제가 대령이에요. 음, 편제가 대령이고, 제가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요, 대령이 외래 진료를 봤어요. 병원장이, 병원장이 왜 외래 진료를 봤냐면요, 이 병원장이 정형외과 출신이었거든요. 정형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군병원이, 정형외과가 제일 빡센 거 알죠? 군병원은 정형외과가 제일 빡세가지고, 그, 그, 그 군병원은 정형외과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자기가, 그, 의사인데, 군의관으로 좀 경력을 쌓고 싶다, 하면요, 그, 정형외과는, 정말 군대에서 경력 쌓기 딱 좋아요. 정형외과 전문의는. 군대가 아무래도, 정형외과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군의관, 군의관에서, 군의관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그 경력을 쌓, 군의관을 쌓고 나가면요, 그,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전방 십자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되서 나가요. 진짜로, 진짜 정형외과 전문의들은요, 군의관을 하게 되면, 십자인대 부분에서는, 진짜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다 보고 나가요. 그, 군병원에서부터, 그, 무릎수술, 제일 많은 케이스가, 십자인대거든.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한번 물어봐요. 신, 그, 신참 환자들한테, 아저씨, 아저씨는, 요즘은 아저씨라는 칭호, 거의 금지가 됐는데, 요즘도 쓰나 모르겠어. 응.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대 출신들이다 보니까, 환자들끼리는 선우인 관계가 없잖아요. 환자들끼리는 선우인 대우를 안 해요. 그래서, 환자들끼리는 보통, 누구 환자, 누구 환자, 이렇게 칭호를 쓰거든요. 아니면, 그, 누구 계급, 이런, 그, 규정된 호칭을 쓰거나. 그래서, 그, 이제 물어봐요. 저기, 누구 씨는, 누구 씨 또는, 아니면, 그, 누구 환자는 어디 아파서 왔어요? 하면, 만약에, 십자인데요. 십자인대 다쳐서 왔다.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뭐 하다가 십자인데, 끊어졌어요? 축구하다가요. 거의, 보통, 군대에서, 십자인대 끊어져서, 그,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의무조사 받고, 그,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사 받고 전역하는, 사,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은, 그, 체육활동 중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이번에요. 그래서, 군대할 때, 군대에서 축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 진짜 내가,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동에, 정형외과 병동에요. 그, 딱 진짜, 병장까지, 군복무 열심히 했다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수술 받고, 전역하는 있어요. 이름도 되게 특이했어. 이름이 카리스마였어. 성씨는 따로 있었고요. 어쨌든, 이름이 카리스마였는데, 병장까지, 병장까지 힘들게 날았는데, 십자인대 끊어져서, 수술 받고 전역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군에서 필요한 전문의, 과별 인원 및, 일반의 필요 인원을 뽑아요. 보통. 응.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필요하면요, 공중보건의를 뽑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대에서는요, 과목별 수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소아과 의사들,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로 다 가요. 왜냐면, 군병원에서는 보통, 소아과가 필요가 없어요. 군병원은 거의, 성인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소아과를 많이 가고요. 소아과는 거의 다 공중보건의로 가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짬이 안 돼도 군의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는, 정형외과 수요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 공무원이에요. 공익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이에요. 공무원 인정해줘요. 대체복무 공무원이에요. 그, 병사 대체복무요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치과의사 군의관들은요. 짬이 좀 세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로 군의관을 가려면요.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과, 한의과, 그리고 수의과, 이런 데는요. 그, 약간 정말 특수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전문의까지 따거든. 그리고요. 그, 한의사들은 보통 다 한방 공중보건의사로 가는데요. 한의사들은 보통 군의관을 진짜 요만큼만 뽑아요. 응. 진짜 요만큼만. 그래서, 좀, 그, 치과하고 한방과 군의관들은요. 그, 이 과목의 특성상 되게, 응급실을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응. 응급실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보통 방직을 면제를 시켜요. 응. 그, 당직군의관이라고 있어요. 보통 대학병원도, 그, 당직 근무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당직군의관이 있어요. 보통, 그, 군의관 전문의들이, 그, 자신이, 그, 당직을 안 보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안 보는 날, 그, 당직 근무 편성이 되거든요. 군의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럴 때, 이제 그, 당직을, 이제 근무를 시키는데, 보통, 그래서 당직 근무관들은, 응급실 대기를 해요. 응. 당직 근무관들은, 보통 군부대에서도, 진짜, 그, 야간에, 환자 발생해서, 앰뷸런스로, 그, 군병원을 후송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당직 면제를 시켜요. 이 특수과목은. 그렇고, 보통, 군병원에서는요, 당직 군의관이 따로 있고요. 당직 사령은 따로 있어요. 당직 사령은, 이제, 다른, 다른 과목의 장교들이, 보통 당직 사령을 많이 하는데, 당직 사령은 보통, 간호장교들, 간호장교들 중에서 소령이거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과장들이 보통 당직 사령을 많이 해요. 과장들이 당직 사령을 많이 하고, 부장들은 잘 안 하더라고. 부장들은 잘 안 하고, 부장은 몇 명 없거든. 응. 흠흠흠, 이제, 부장들은 몇 명 없고, 그, 뭐냐, 그,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이, 가끔, 본부, 근무 대장이, 당직 사령을 설 때도 있어요. 응. 뭐, 어쨌든. 응. 그래서, 그, 당직 사령들이 있고요. 그, 그래서 당직 사령은, 이제, 그, 부대를 관리하는 사령이, 당직 사령이고, 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침 저목, 뭐, 이런 거, 그, 할 때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 뭐, 당직 체계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 의사들은 군의관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군대도 군기지만, 정말, 그, 우리나라는요, 그, 몇몇 직업 체계들, 뭐, 예술책, 예술계, 체육계, 아니면, 뭐, 의류계, 진짜, 과별로요, 진짜, 똥궁기가 세요. 진짜, 의사들 진짜 똥궁기, 오브 똥궁기예요. 그, 여러분들 드라마, 그, 하얀거탑 봤잖아요. 그, 하얀거탑에서 진짜 막 똥궁기 얘기 나오잖아. 음, 그래가지고, 진짜 군의관은, 3년 쉬는 시간이야. 근데, 이, 군의관들한테 3년 쉬는 시간이라 여겨지는 거는요, 보통 대대나 연대급에 복무하는 군의관들 기준이고요, 그, 군병원 가는 전문의들은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에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야전부대로 가는 군의관들은요, 되게, 힘든 케이스의 환자들을 잘 안 받나요. 왜냐하면, 보통 야전부대 군의관들은요, 보통 이제 대대에서, 충성, 병장 김성은 의무실에 용물을 쏘았습니다, 한 다음에, 군의관님한테 충성한 다음에, 그, 좀 어디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약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요, 예, 뭐, 그래서 보통 군의관이, 그, 야전부대 군의관이 봐줄 수 있는 정도면, 봐줘요. 그리고 그 선에서 끝내요. 근데, 보통 자기가, 그, 자기가 처리하기에 조금 힘든 경우는요, 그러니까 좀, 진료가 필요할 경우, 그, 그러면 군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내줘요. 보통, 그, 야전부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래 진료를 보내주거든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신청 받아서 외래 진료 보내주는데, 음, 그래서 가요. 음, 외래 진료 받으러 가고요. 이, 그, 그 진료 받으러 가고, 음, 가. 그때 가고, 이제, 그, 그, 그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고, 어쨌든, 보통 그렇게 보내줘요. 보내는 주고, 그, 뭐냐, 좀, 이제,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장기복무 군의관들, 를 대부분 군병원 배치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전부대에서는 별로 큰 치료 할 일이 없어요. 큰 치료 하려면 군병원 보내. 응. 군병원 이번 치료를 보내요. 어쨌든, 그래서 야전부대 군의관들은 진짜, 그냥 그, 군인 아파트에서, 군인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서, 진짜 그냥 거의 쉬는 시간이야. 진짜 막 놀아요. 군인관들. 대대 군인관들은 놀아.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어쨌든 급여는 장교급여 받고요. 이, 어쨌든, 근데 이제, 장기복무를 하게 되면, 진짜, 민간의사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그, 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보고, 업무 강도 비슷한데, 급여가, 의사급여보다 좀 낮아요. 장교급여예요. 그래서, 군인관들은 장기복무 잘 안해요. 음. 또한, 또한, 이제, 군병원에서의, 그, 수요가, 특정 분야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정형외과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전공과목 감각을 유지하기에 힘들어요. 정형외과가 아니면. 사실, 군병원에서 실정감각 키우려면, 정형외과 말고는 없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군의관, 장기복무 케이스가 있어요. 장기복무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요. 근데, 진짜,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군병원에서, 과장, 부장, 원장을 하는 사람들, 소령, 중령, 대령 등은요. 장기복무 군의관이에요. 군병원장도, 자기의 전공과고, 외래진료를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장성급 군의관들 보직이, 보통 편제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군의관들은 장기복무를 잘 안해요. 그, 육군복무, 본부에서 일하는 의무계획처장. 어디, 뭐, 사령관단이에요. 계획처장이에요. 처장이, 준장이,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처장이 보통 준장 편제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의무학교장, 그, 국군 의무학교장이 준장이에요. 저기, 사관학교장이 제가 알기로, 그, 소장일 거예요. 응. 사관학교장이 소장일 거고. 그리고, 음,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은 참고로 해병준장이에요. 그리고, 그, 국군 의무사령관. 의무사령관이 준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군병원 소속 소속 기관병들은요. 상급 부대가 국군 의무사령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복무했다고 하면, 국군 의무사령부, 국군 어디 병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군의관 출신으로 중장까지 간 경우 있어요. 쓰리스타. 쓰리스타 간 경우가, 이제, 김노권 중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의무사령부 내실화정책 당시, 그, 좀 빡세게 군기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중장으로 진급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사람도 지금은 전역해가지고, 2016년 4월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의관이 장기 복무한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들이, 그, 거의 없어요.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군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병원은, 거의, 대학, 그, 대학병원 수준으로, 종합병원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세요. 그게 좀 빡세가지고, 하여간 계속, 그, 군병원 복무는, 잘 안 하려고요. 장기 복무. 왜냐면, 솔직히, 대위나 소령 월급 받는 것보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 민간병원에서 환자 받는 게, 진짜 그 월급, 그, 자기의 그, 뭐냐, 급여를 늘리기 딱 좋거든. 그래서, 진짜 군의관들은, 솔직히, 자기의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라도, 장기 복무를 잘 안 해요. 생각엔 그렇고, 그래서, 진짜로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깐요, 진급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군병원 특성상이요, 군병원에 산부인과 전공자들은 거의 안 와요. 산부인과 전공자들은 거의 안 와가지고, 그 여군들은요, 그 여군들은요, 여군이나 여자 군무원들은요, 보통, 군병원 이용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군이 출산한다고 하면요, 여군들은 보통, 민간병원 가요. 민간병원 가서 출산해요, 여군들은. 그 출산요가 써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군의관 출신의 주요 인물들. 일단은,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씨가, 해군대위 출신이요. 해군대위 출신이고, 그, 뭐냐, 보통, 이제, 자기가 원래 의사로 일하다가, 그,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백신 연구소, 그, 컴퓨터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쪽 연구소로 있다가, 그, V3 만들고, 안납, 안납에서, 그 벤처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최대 주주예요, 안납에. 지금도 최대, 최대 주주고, 그, 어쨌든, 자기 수익은 아직 꽤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의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의사들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현역 의사들은, 학회 활동을 하거든요, 연구 활동을 해요, 그, 학회 활동을 하고, 그, 안철, 그, 뭐냐,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의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씨는, 의사여가지고, 이번에 대구가서, 부부동반으로, 의료봉사하고 왔잖아요, 그러고요, 그, 그 다음에, 지금은, 그, 그, 경기 외상센터장, 물러난, 그, 이국종 박사가 있죠, 이국종 박사는, 해군 일병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무병으로 복무를 안하고, 갑판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갑판병으로, 그, 이제 복무를 했고, 갑판병이면 보통, 저기, 배 위에서 일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의사, 의사, 외상외과 의사가 된 다음에, 저기, 그, 아덴만, 석해균 선, 선장, 그, 응급수술을 한 이후, 거기서, 이제, 그, 명, 그, 해군에서, 명예해군 대위를, 그, 장교 임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이국종 박사는, 이제, 계속 명예해군, 그, 명예해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지금은, 명예해군 중령이에요, 그래서, 경예받아요, 어, 이국종 박사는, 경예받고요, 그, 어쨌든, 중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 현재는 고인인데, 이분도, 그, 군의관으로 복무했어요, 그, 군대, 군종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고, 이분은 군의관으로 복무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그, 의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은 안 돼가지고, 그, 그, 살레시오 수도회를 입회를 해가지고, 수도회를 거쳐서, 이, 수사 자격으로, 그, 신학교를, 그, 입학해가지고, 그, 수도사제로 서품을 받은 분이에요, 교구 소속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분은 교구 소속이 아니고, 수도사제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수도회 신부님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일반의하고 전문의,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일단은, 의사 면허가 있으면요, 진료 과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요, 법적 제한이 없어, 그리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지는, 의사 개인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수련을 했느냐, 아니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그거를 봐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박명수 씨의, 그, 아내인, 그, 의사, 그, 한수민 씨 있죠, 이, 한수민 씨 쌤은요, 전공은 피부과가 아니래요, 그런데, 일반의 출신으로, 그, 피부과에서 수련 이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기 우리 동네 근처에서, 그, 뭐냐, 그, 피부과 운영을 해요, 응, 해서 거기 모델이 박명수 씨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이석 씨의 부인이, 그, 치과 의사잖아요, 남이석 씨의 부인이, 그 치과 의사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치과이기 때문에, 치과 전문이에요, 그, 그, 우리 동네에, 그, 뭐냐, 내가 아는, 그, 치과 쌤? 근데 이제, 그분은 나는 쌤이라 안 부르고, 나는 아저씨라 부르지, 왜냐면, 그분은 동네 성당에서만 아저씨야,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병원 밖에서도 만나가지고, 그냥 아저씨로 부르거든, 음, 그렇고요, 음, 그분도, 그래서 학회 활동을 해요, 보통 주 1회, 그 다음에, 안철수 씨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료봉사를 했고, 그래서, 어디, 그래서 병원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아프리카, 응?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 내과의원 하면, 내과 전문이에요, 근데 보통, 내과 전문이들은요, 동네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도 봐요, 보통, 보통 내과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소아과 진료를 보는, 전문이들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내과 전문이거나, 산부인과 전문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많이 봐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의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의원, 그리고, 진료 과목, 무슨 무슨 과, 무슨 무슨 과, 라고 쓰여 놓으면요, 그 무슨 무슨 과를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이일 수도 있고, 전문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의료법상, 자신의 전문 과목을 간판에 표기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슨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과 의원, 진료 과목, 내과, 소아과 하면, 내과 전문이면서, 소아과도 진료가 가능해요, 보통 내과 의사들이, 소아과를 많이 봐요, 내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 많이 보고요, 가끔가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하면, 보통 개인 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피부과, 비뇨기과 의원, 하면, 근데 가끔, 개인이 진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피부과, 비뇨기과 같이 운영하면요, 개인 병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인 병원이 아니고, 그, 보통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과목 의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두 과목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약간 개인 병원이 아닌, 동업 형태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 일부를 끝내고, 그, 일부가 굉장히 길었죠, 일부가 한 100분짜리긴 한데, 그, 일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 2부, 그, 역, 역사를 바꾼 의사들, 역사를 바꾼 의사들, 그, 2탄을, 한번, 그, 가도록 하겠어요, w, fix. hydraul이나, connect, nuts, avenues, even ellos, 참, лет,